반가워요 여러분 음 그래도 뭐 5명 정도면 나쁘지 않네 아 낯설 수 있어요 저는 국제마법학교 1대 졸업생이자 수석졸업생 불, 얼음, 물 그리고 마음에 사로잡는 마법까지 모두 능통한 발파 마법사라고 해요 제가 이제 마법상점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을 통해서 가게 홍보도 좀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 손이요? 음 사실 제가 수족냉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마녀가 요즘 진해 동네에서는 핫하다고 제 손톱에 불을 넣어줬어요 이러면 뭐 하루종일 따뜻하다고 하나 뭐라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슬라임을 만들어드리려고 해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?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불을 쏴보세요 아니면 뭐 얼음을 날려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시작할게요 가위 바위 보 2분으로 할게요 자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음 어머 아스먹고 땡 점심 먹고 땡님 아 또 이렇게 후원 만원 오케이 여기 없사? 펜이랑 종이 좀 갖다줘요 키보드는 세점 밑으로 내려놓고 여기에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일단은 인어의 눈물 그리고 러브라즈베리가 우리가 남은 게 있나? 조금 있어요 그럼 러브라즈베리 아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고요? 이게 바로 마법의 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나 잘 보인답니다 그리고 북쪽 마녀가 보내준 그 눈꽃 있지? 네 한 통이요 그 마음 좀 녹여야 되니까 그것 좀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100년 전에 담궈놨던 그 마음 있지? 첫사랑하고 헤어지실 때 빼두었다던 그래 내가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펑펑 울면서 내 마음속에서 빼냈던 그 마음 이 정도만 있으면 재료는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재료 소개요? 음 이건 인어의 비늘이에요 사실 인어의 눈물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 인어의 비늘과 이 인어의 눈물을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한 10배는 되죠 그리고 이 러브라즈베리 오우 이거 따온지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사실 이 러브라즈베리는 따오고 한 1년 정도도 그냥 이렇게 숙성시켜놔도 돼요 이건 이제 북쪽 마녀가 보내준 눈꽃인데 아마 역시 역시 음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사랑의 슬라임을 만드는데 웬 눈꽃?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이 이렇게 얼어있지만 이 사랑들과 함께 모여서 풀어져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아 우리 엽기법사 그래요 엽기법사님 내 달파마 법사님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마법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부족한 실력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세요 도막사람우 도막사람우 나와라 아이스볼 아우 아우 카메라 얼리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뭐 늘겠죠 뭐 마법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자 그러면 클리어부터 만들어 봅시다 풀을 좀 넣고 액티베이터를 넣고 아 맞아요 뭐 마법사들은 이렇게 해서 얍!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되고 막 이럴 것 같죠 보고 싶으세요 엽기법사 내 마법봉 좀 갖다줘요 르르피 르르팡 네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사실 제가 100년 전부터 르르피 르르팡 쓰고 있는데 아 이게 만화에 한번 나오더니만 보는 사람마다 너 천사소년 에티 따라하는 거냐 이러는데 어머 이거 마법주면 제가 원조예요 르르피 르르팡 르르 얍 짠 어때요 여러분 아 정말 여러분들 뭐 이런 간단한 거에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 당황스럽다니까요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다시 아침먹고 땡님 그분 좋아하신 게 어느 정도 됐죠 3년 1년 2년 3년 엽기법사님 그때 흘렸던 피눈물 있죠 아 그거를 깜빡했네 여기 있습니다 응 고마워요 그때 헤어지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던지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이 피눈물이 들어가야 제대로예요 자 이 피눈물을 먼저 넣어주고 인어의 빈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어의 눈물을 좀 넣어줄게요 요즘 인어의 눈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우 내가 동해바다 진짜 다 뒤졌네 다 뒤졌어 그리고 북쪽 마녀가 보내준 물꽃을 물꽃을 아 북쪽 마녀랑은 베프예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차갑게 얼은 마음도 넣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면 끝이 납니다 이 사랑의 묘약 슬라임에 주문력을 담으면 아시지만 기력이 쭉 빠지다 보니까 주문 외치고 실시간 종료할게요 마지막이니까 루루팡 루루피 루루 얍 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루루피 루루팡 루루 얍 라루피 라루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